연극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아무도 없는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엔 점점 많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배우는 무대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불빛은 배우를 따라서 바삐 돌아가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무대 위엔 정정 많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무대에 남아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나요 힘찬 박수도 뜨겁고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무대 위엔 정정 많이 남아있죠 책망만이 흐르고 있죠 정정 많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멈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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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